그 케이블을 위에서 지금 날아가는 장면이고요 하지만 이 도구에서 제가 특정한 장면을 만들었고, 그 장면과 다른 장면을 향해 보입니다 그 워크샵에서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하니스라고, 날틀이죠 아크로받이 뒤에서 저같이 움직이고 검은색을 입은 상태에서 뒤에 아크로받이 보이죠? 아크로받이 보이지만 아크로받이 보이지만 이 장면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받이 보이지만 아크로받이 보이지만 또 뒤쪽에 사이크로마가 뒤쪽에 붙였던 것은 흡음판에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이 다시 반향되지 않더라고요 또한 그 사이클라마 조각의 뒷부분을 검게 칠한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반사되는 반사 광이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 화면은 물이 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색상의 질감입니다 이 색상의 겉은 물이 흐름과 흐름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을 사용할 것은 우리의 드럼 사이클라마입니다 도롬통을 사용하여 큰 장면을 사용하여 집에서 다른 장면으로 변화하여 다른 장면으로 변화하여 집안은 방 공간입니다 방어들이 바꾸고 레허설 테스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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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디자인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올리비에 관해 전체 객석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훨씬 간소화된 간단하고 효과적인 디자인 미학으로 초대형 올리비에 무대의 공간을 연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을 했던 트래블렉스 시즌의 일환으로서 상영했던 공연들입니다. 헨리 4세 공연이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이미지들을 화면 뒤에서부터 투영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구들도 사용을 하였고 여러 물건들이 와이어드션을 통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보시는 방통의 죽음입니다. 간소화 되어 있는 세트인데요. 이 창문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셔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은 그리고 이 창문에서 상영했고 만약 멋진 아